오늘은 10월 20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9월 6일 신의일이니까요 돼지날입니다. 집안으로 그 행운과 돈복을 크게 몰고 올 그 돼지날입니다. 풍수에서는 그 오늘처럼 이런 그 하얀 돼지날은 길주의 그 암시로 이야기합니다. 상스러운 그런 일들 재수있는 그 일들을 많이 그 불러들이는 날로 간주를 합니다. 돈복과 그 운세정계는 돼지날이 주는 그 긍정적인 그 암시 때문에 더욱 그 돈복을 크게 그 이끌게 됩니다. 또 그런 그 기회를 더 자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. 이때 그 급한 변동이나 또 새로운 그 일보다는 지금까지 그 공들인 일에서 또 지금까지 그 투입한 노력에서 그 보상처럼 그동안 그 정체된 그 일들이 풀려지는 방향으로 일들이 또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. 이런 그 하얀 돼지의 날 가장 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 오행요소 그 물의 작용을 우리는 그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. 물이라는 게 그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흐를 때 그 물은 그 건강한 수주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. 사람이 그 돈복의 만개를 위해서 또 물처럼 또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. 또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. 물처럼 또 막힘이 없어야 또 돈복도 비례해서 좋아집니다. 또 하는 일들에서 또 도전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나 또 계획한 그런 일들 또 꿈꾸고 있는 그런 일들이 그 과정에서 그 중단되지 않아야 합니다. 계속해서 그 물처럼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. 그때 그 돈복이 또 이런 그 돼지 날과 만나게 되면 또 크게 그 우리에게 그 기회의 문을 또 열어준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또 오늘 우리가 해주면 좋은 돈복 터지는 그 주문도 우리가 또 병행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. 이런 주문을 위해서 또 우리가 투자하는 그 1초 혹은 그 2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찰나의 그런 노력 때문에 들어올 그 돈복의 그 물길은 더 집안으로 크게 그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이날 그 여러분들께서 그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. 신의 일 금전운 만사여의라고 두 번 그 마음속으로 해주시는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돈복 터지는 멋진 그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